안녕하세요. 옥계 인도네시어 접사. 인도네시어 강사 황우중입니다. 자, 옥계 인도네시어잖아요. 옥계는요. 영어 OK랑 똑같아요. OKE. OK라는 뜻. 마음에 드나요? 제가 한번 접하는데. 자, 이 접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어를 쉽고 정확하고 좀 빠르게 잡아갈 수 있다고 해서 OK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OK 인도네시어 접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인도네시어 강사, 통역사, 번역사, 작가 그리고 현지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수 그리고 예능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강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황 선생님 또는 리키 선생님이라고 해주면 돼요. 제 현지 이름이 리키 우중이거든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지금은 많이 이제 살도 찌고 했지만 전성기 때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이 나와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배울 거는요. 접사라는 건데요. 말만 들어도 좀 생소하죠. 접사, 접사. 접사라는 것은 접합한다라는 말 있죠. 접한다, 연결된다.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결합을 해서 쓰이는 특이한 기능어를 얘기해요. 그게 인도네시아의 20가지가 있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접사의 개념과 그 종류 그리고 몇몇 접사는요. 형태가 변화하거든요. 그 형태의 변화, 즉 이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념만 잘 익히면요. 다음 차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접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우선 접사의 개념. 첫 번째, 격식의 기능인데요. 즉, 격식체라고 하면요. 문어체로 글을 쓸 때나 또는 격식회화를 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격식회화라는 거 아래에 나와 있죠? 뉴스 앵커가 말하는 거 또는 강연에서 말하는 거 또는 연설, 정부 통역 등등 아주 포멀한, 정용화된, 딱딱한 자리에서 쓰는 말을 얘기해요. 그게 격식체예요. 반말, 존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격식, 비격식을요. 그럼 비격식체라. 인도네시아 회화에서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게 격식체, 비격식체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우리나라에 이제 순수 한국말이 있고 한자어가 있죠?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자어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말을 줄여버려요. 함축시켜져 있죠. 그래서 그런 함축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애국 나라사랑 애국은 한자어 나라사랑은 순우리말 이런 것처럼 함축된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접사라는 게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접사의 종류를 크게 구분해 볼게요. 우선 동사 접사가 있는데 동사 접사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타동사 접사 자동사 접사 수동접사 우선 타동사 접사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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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섯 가지 접사의 공통점이 뭐죠? 그쵸? 로 시작한다. 로 시작한다. 그러면 로 시작하면은 묵플러블 하면 타동사 내요. 그럼 여기서 쓰이는 지금 요거 짝대기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이 짝대기가 뭐냐? 어근이에요. 이 어근 단어에 묵가 됐던 묵이 묵간 문뿌르 문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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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접사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 어근이란 걸 짝대기로 표시합니다. 영화에서는 무슨 원형이라고 하셨죠? 동사 원형할 때 원형 인도네시아에서는 원형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어근 말씀 원자에 뿌리근자 그래서 어떤 단어의 주체가 된다. 한국말을 치면 먹다 있죠? 먹다. 이거의 어근은 먹이에요. 그래서 파생이 돼서 먹었다. 먹을 것이다. 먹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동사 접사 세 가지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브르 브르칸 브르안 브르안 이 자동사 접사의 공통점은 뭐죠? 브르로 시작하네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브르 모시기 모시기 나오면 자동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접사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디 드르 그 안 다음 명사 접사 딱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안이 있고 안이 있고 뿌안이 있고 뿌안이 있고 뿌가 있어요. 눈여겨보신 분들은 어? 이상하다. 그 안 접사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수동접사에도 그 안이 있었네요. 그럼 그 안 접사는 수동으로도 나오고 명사로도 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명사 접사 특징을 보니까요. 지금 대부분 공통된 단어가 뭐죠? 안으로 끝나요. 안 뿌는 좀 특별하죠.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사람이나 도구를 만드는 단어예요. 영어 ER이나 OR teacher 컴퓨터 할 때 그래 명사 접사를 읽는 방법 방법 아 뒤에 있는 점이요. 안 안이라는 게 명사화 시킨다는 뜻이구나. 그럼 안으로 끝나면 명사 거의 대부분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강조기는 형용사 접사가 있어요. 요것도 그 안이네요. 야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그 안 접사가 수동 접사도 되고 명사화하는 명사 접사도 되고 형용사 강조로 쓰이는 형용사 접사도 되고 네. 맞습니다. 문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접사 세 가지가 있네요. 스냐 스냐 기타 접사는 말 그대로 동사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사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타 다른 기능을 가져요. 보통 무사나 조동사를 만드는 기능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공부하게 될 접사입니다. 기타 접사 이렇게 크게 접사를 이제 구분을 해봤고요. 우선 확인 문제를 보세요. 각각의 품사를 맞춰보세요. 막 그러면 저한테 욕하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단어도 무슨 벌써 품사를 맞춰봐요. 단어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 원리를 배웠잖아요. 원리를 1번 문밭자 어? 무로 시작하네.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 즉 동사죠. 2번 브를라리 브르로 시작하네. 단어의 뜻은 모를지언정 자동사라는 거 알 수 있죠. 3번 디마깐 단어 뜻은 모를지언정 D로 시작하네. 수동사 동사죠. 4번 문뿌르마잉깐 어? 무로 시작하네. 뭐예요? 타동사 5번 뜨르바와 뜨르로 시작하네. 수동사 6번 뿌꿀란 안으로 끝나네. 명사 7번 뿜부아딴 안으로 끝나네요. 명사 8번 뿌르부아딴 안으로 끝나네요. 명사네요. 끄만이산 어? 또 안으로 끝나네요. 명사죠. 끝났다간 안으로 끝나죠. 명사죠. 단어의 뜻은 모를지언정 품사를 최소한 품사에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아직 접사 공부 시작도 안 했지만요. 그래서 처음에 접사 종류를 구분해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요. 몇몇 접사는요. 형태가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국말로 써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적합할 말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빵 을인가요.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발음하기 편해서. 물론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문법적인 걸 배워야 돼요. 밑에 여기 나 밑에 받침이 붙죠. 받침이 없을 때는 은을 쓰고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 이런 경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한국어 아닙니까? 모국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거죠. 발음을 해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 쉽잖아요. 나은 입모양의 변화가 크니까. 입모양의 변화가 잦을수록 변화가 많을수록 발음하기 힘들어지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은는 을률처럼 형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섯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묵가 기본이고 문 묵 묵 문뉴 묵으 이렇게 총 여섯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형태는 뭐가 자지우지하냐? 예를 들어서 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 하나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짜리의 첫 알파벳이 C죠. 그때는 M이 N하고 결합한다 해서 문짜리 이게 발음하기 제일 편하거든요. 문 문짜리보다 문짜리보다 문짜리 문짜리 문 문 발음하기도 힘들죠. 근데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지 않죠. 알파벳이 알파벳이 A 부터 Z까지 있는데 하나씩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칙만 알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 앞에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네? 익힐 수 있어요. 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무접사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필살기가 있습니다. 필살기 필살기가 있어요. 이 필살기를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필살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탈 일은요. 딱 네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써드릴게요. 필살기 펀트 펌프 펑크 베니스 일단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외워야 됩니다. 펀트, 펌프, 펑크, 베니스 이 네 단어를 외우시길 바라요. 이 네 단어를 외우시면 아주아주 빠르게 형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펀트 펌프 펑크 베니스 그리고 잠깐 정지를 해놓으세요. 플레이를 그 다음에 외웠다 싶으면 바로 이어서 강의를 들으세요. 자 외웠다는 가정하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운 펀트, 펌프, 펑크, 베니스 왜 외웠느냐 자 우선 펀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M이 N으로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M M이 M M이 M M이 M M이 NG 기타 등등 그 중에 첫 번째 거 보는 거죠. M이 N 자 이거를 그냥 영어식으로 읽어볼게요. 멘트인가 먼트인가 그럼 비슷하게 생겼죠. 펀트가 맞나요? 무슨 말이냐 첫 알파벳이 T로 시작하면요 T로 시작하면요 M이 N하고 결합돼요. 근데 괄호 안에 있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생략 생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이 문할이라는 단어가 춤을 추다인데요. 사실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요. 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춤 근데 T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트래서 번트 번트 이걸 번으로 봐야지 번 트 한국말로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멘트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번트로 한 거예요. 번트 생략해서 이게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보는 거 또는 듣는 거는요 문할이에요. 문다리가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알파벳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문하고 결합하면요 D, C, J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볼까? 자 우선 T는 한국말로 티긋이죠. 티긋하고 제일 유사한 알파벳이 뭐예요? 디긋 그래서 D예요. D 그리고 C, J는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C, J에서 번트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C, J에서 번트 졌다 다음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번트 다음에 펌프를 외웠죠? 왜 펌프를 외웠냐? 이게 사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문뿌 또는 영어라면 뭐 맴프 여기 P를 여기 P가 여기 P읍이에요. M이 M이 펌이고 미음 마침 P는 생략이 된다. 그래서 보세요. 뿌꿀이란 단어에 M 접도를 결합하고 싶어요. 문묵굴 P가 생략되고 이런 형태가 있죠. P가 P가 생략된 거예요. 문묵굴 문뿌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P와 P읍과 가장 유사한 발음이 뭐예요? 비읍 그래서 B 여기 나와있죠? 받자라는 단어에 문받자 왜? B로 시작되기 때문에 B로 맞나요? 요거밖에 없어요. B밖에 펌프 외우신 거고 다음 펑크 펑 펑 크 K는 생략 끼림 묵과 결합해서 묵이림 K 없어졌죠? 묵끼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K 키읍하고 가장 유사한 건 기억이죠? 그게 인도네시아 G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근의 첫 알파벳이 모음으로 나와도 A A E O O H 모음으로 나와도 묵하고 결합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H도 모음으로 쳐요. 왜냐면 우리가 H를 표기할 때 한국어에서는 히읗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실은 어때요? 결국에 모음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뭐 영어로 하우스 하죠? 하 우스 하우스 하우스 히읗으로 시작했지만 아 모음이 돼버리죠?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쉽게 펑크 모음 이렇게 외워지면 돼요. 모음물이 시작한 단어가 무와 결합하려면 M이 NG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법칙이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발음이 이게 제일 편하니까 우리 그거 아시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응애 응애 써봐야 할게요. 써볼게요. 응애 에 모음이죠. 응으로 가죠. 응응 멍 멍 이게 아이들의 성대 발달을 시키는 초석이 되죠. 응애 응애 이렇게 연습을 하면 후두부가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맘마 밥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인간이 낼 수 있는 편한 소리가 응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음은 응 하고 응에서 모음으로 터졌을 때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일일이 모든 이런 알파벳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편법으로 필살기를 알려드린 거죠. 펀트, 펌프, 펑크, 베니스 이걸 외워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 돼요. 딱 단어 볼게요. 갈리가 어근이에요. 어? 펑크 키역 키역하고 기역하고 유사하죠. 펑 펑 멍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응애옹 응애옹 그렇죠? 이것도 노란색 내가 노란색 쳐드릴게요. 이 응애옹 알파벳 2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멍하고 결합 모음 멍 잉앗 모음이죠. 멍결합 맞죠? 그래서 K나 G나 모음일 때 멍하고 결합한다. 어근의 첫 알파벳이 첫 알파벳이에요. 첫 알파벳 하나 남았네요. 베니스 베니스 외웠어요? 베니스 좀 어거지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사람들이 아주 흡족하게 빨리 외우더라고요. 자 S가 첫 알파벳이면요. M이 N, Y하고 결합하는데 S 생략되죠? 그래서 괄호에 터놨고 나머지 알파벳 없음. 즉 모든 S를 첫 알파벳으로 지닌 첫 이니셜로 지닌 어근 단어는요. 결과물로는 S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생략되어 있으니까. 문야보 삿부가 M, E, N, Y에 결합해서 문야보 이게 결과물이니까. 맞죠? 또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어근의 첫 알파벳이 TP, K, S로 시작되면 TP, K, S가 생략되고 M 접사와 결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알파벳은 뭐와 결합하냐? 우리가 봤었죠? 뭐와 결합합니다. 나머지 모든 알파벳. 얘기 안 했던 거 L M N 기타 등등 그래서 펀트, 펀트, 펀프 펑크, 베니스만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서 설명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에옹은 어떤 무와 결합할까? 멍과 결합한다. 왜? 무접사의 여섯 가지 형태 중에 입 모양의 변화가 가장 적다.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따라 읽어야 돼요. 무에옹 옆으로 무에 발음하기 힘들어요. 문네옹 문메옹 응애 응애 입을 한 번만 열었다가 닫으면 돼요. 응애 응애 그래서 이게 발음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트, 펀프, 펀크, 베니스의 원리만 익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쭈쭈는 어떤 무접사와 결합할까? 문쭈쭈래요.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문쭈쭈 문할 때 입이 옆으로 찢어져요. 문 근데 문 하니까 문쭈 문쭈 입 모양의 변화가 적죠? 그래서 요 녀석 문쭈쭈 하나씩 해보면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해보세요. 아니면 핸드폰 셀피로 자기 카메라로 그럼 입 모양의 변화가 제일 적고 발음하기 제일 쉬운 게 문쭈쭈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규칙화시킨 게 펀트, 펀프, 펀크, 베니스고요. 자 추가 묵으 이거는 어떨 때 묵으하고 결합하느냐 어근이 단음절 호듬절인 경우 한 번에 발음되는 건 짭 짭 뺄 봄 입을 한 번만 뗐다가 닫으면 되는 호듬절 단음절일 때는 묵으하고 결합한다. 요게 형태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 바로 볼게요. 보기 보세요. 빠까이가 묵으하고 결합하면 음악가이래요. 왜? 펌프네. 펌프 그러면 M이 M하고 그렇죠. 빠까이가 결합한 건데 P 생략되죠? 그래서 요 형태 음악가이 암빌 모음이에요. 모음일 땐 뭐하고 결합한다? 묵 묵암빌 S 베니스죠. 베니스 베니 요까지가 베니죠. 그 다음에 S 없어지고 요렇게 나머지 문니힐 주알 CJ에서 번트 쳤다. 번트 M이 N 그렇죠. 그래서 문주알 램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램은 어떻게 돼요? 자 묵을램 묵을램입니다. 묵을램 자 왜요? 호듬절이잖아요. 호듬절 단음절 단음절일 때는 묵의하고 결합한다. 묵의 단음절 맞죠? 묵의 L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첫 알파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발음된다. 램 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접사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이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플레이백 하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2과에서 뱉겠습니다. 드리마 까시 난 슬라마 블라잘 1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2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2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2의 3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